치매보험 여러분들에게 장수시대에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치매보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치매보험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치매 발병률이 높아서 굉장히 진단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2017년 이후에 치매 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은 발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이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7년에서 10년 정도 장수하기 때문에 치매를 보유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치매하면 제주도 인구수부마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길가에 지나다니는 택시, 얼마나 많은가요? 이 택시 수만큼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에 가 있거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로 매년 통계는 많아지고 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약 29.1%, 여성은 70.9%, 여성이 훨씬 많지만 그렇다고 남성들에게 걸리지 않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확률 안에 뇌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먼저 일찍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60세 미만의 조발성 치매, 즉 초록이 치매라고 하죠. 점점 치매 발병 확률이 40대, 30대, 50대 이하로 낮춰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0세 미만의 환자와 5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를 바로 우리가 조발성, 즉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 조기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경증부터 중증도 중증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즉 경증 치매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 외에도 누구나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화와 태행이 문제가 되어서 치매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 많이 아시는 치매요. 뇌손상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데요. 물론 경증과 중증도는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증이 됐었을 경우에는 이제 시설로 가시게 되거나 누군가의 수시간 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치매의 원인의 1위는 바로 알츠하이머죠.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뇌도 다행히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요. 태행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는 가장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매는요. 혈관성 치매죠. 즉 사고로 인한 외상성이랄지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중풍.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런 뇌혈관질환을 위해서 보는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질병으로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1위와 2위를 차지하는데요. 알츠하이머는 무려 72.5%나 차지하고 있고요. 혈관성 치매도 11%가 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치매의 주 원인인데요. 우리가 치매를 굉장히 염려하는데요. 어떤 질환 때문에 더 치매가 빨리 진행이 되거나 치매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치매는 가장 흔한 게 노화와 태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비롯한 태행성 뇌질환에 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치매를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기타 질환이 되게 많은데요. 사고가 났거나 뇌혈관질환이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도 이런 치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치매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죠. 그리고 우울증이나 뇌종양 이런 뇌혈관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진단비와 간병비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기에도 힘드는데 치매는 하루 이틀 해서 낫는 병도 아니고 내가 살아 생전에 내내 갖고 가면서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보험인데요. 그래서 간병비 과연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얼마나 들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매를 진단받은 후에 생존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요. 평균 12.6년 이상을 산다고 하죠. 그러면 연관 관리 비용은요. 약 2천만 원을 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이제는 연금처럼 평생에 쓸 연금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12.6년에 연 2,074만 원씩 가입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2억 6천이라는 돈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현금으로 모을 수 있으시겠어요? 몇 년간 얼마씩 모아야지 이만큼 돈이 쌓일까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인데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모아놓은 돈 또 배우자가 쓰려고 모아놓았던 노후자금 등을 다 통틀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폐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기억을 잃고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6년을 산다고 하면 평균 2억 6천인데요. 조금 더 길게 살아서 우술이 좋아지고 장수지다 보니까 치매 발병 후 15년을 산다고 하면 3억이라는 돈이 들게 되죠. 그러면 20년을 생존한다면 4억이라는 돈이 들죠. 그러면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5년 증가할 때마다 5년 생존율이 늘어날 때마다 1억 원씩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를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돈을 2억이나 3억, 4억 정도를 준비하려면 보험료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에 어떤 담보로 어떤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 궁금하겠죠. 경도 치매 같은 경우는 보통 300만 원, 300에서 약 50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증도 같은 경우는 CDR 여기는 1점, 얘는 2점, 얘는 3점인데요. 중증도 같은 경우는 500에서 약 1천만 원 정도 준비하실 수가 있겠고요. 중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진단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월 얼마를 받느냐면요. 100만 원씩 생활자금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종신토록. 내가 5년 살지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토록 나올 수 있는 이런 간병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진단비도 중요하고 간병비도 중요한데 간병비를 5년만 받는다거나 10년만 받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을 수 있는 생활자금을 종신토록.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내가 치매를 발병하고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치매가 발병했어. 그런데 제대로 이 보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3년 동안 즉 3600만 원은 확정적으로 진단받자마자 사망하셔도 3년치는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단비 2천만 원에 플러스 100만 원씩 36개월이기 때문에요. 5600만 원은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떤가요? 괜찮죠. 보험료가 5600만 원 될까요? 절대 5600만 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5600만 원을 확보하신다는 사실이죠. 보험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50세와 60세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왔는데요. 실제로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병이 있어도 가능하신 거는 우리 시청자들 많이 아실 겁니다.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50세와 60세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좀 나눠보는데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는요. 경증 치매 300만 원. 그리고 중증도는 천만 원. 그리고 중증일 때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플러스 뭐라 그랬죠? 간병 자금을 내가 100만 원씩 평생 받고 싶다. 라고 하면 남성은요. 50세에 65,000원. 60세에 8만 4,000원. 여성도 6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소멸되면 아깝잖아요. 나는 치매 안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발병 확률을 높아서 걸린다고 하지만 내가 안 걸리면 이거 돈 아깝잖아. 당연히 아깝죠. 그래서 내가 낸 돈은 1,500에서 2,000 정도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받고 사망해도 5,600만 원 진단비로 드린다고 했어요. 생활자금 3년치까지. 그러면 1,500에서 2,000 정도를 납입하시고 내가 20년 시점에 나 치매 안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이만큼 다시 2.5% 확정금리로 불이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치매가 걸리면 평생토록 간병자금과 진단자금을 받으시고 안 걸리면 이 돈을 가지고 목적자금 노후에 쓰시면 된다는 거죠. 손해 볼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분명히 보장성 보험이지만 조축성의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이런 치매 보험을 하나 갖고 간다면 살아생전에도 아니면 치매가 걸리더라도 굉장히 든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병자금이 100만 원이 조금 많다라고 하면 50만 원으로 낮추면 보험료가 약 2만 원 가까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 간병자금을 통해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100만 원까지 맞춰서 보험료 본인의 경제력에 맞춰서 맞춤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설명해드리고요. 일단은 만기의 환급형으로 했을 때는 실제 보험료보다 30% 저렴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시고 많은 보장을 가져가시고 건강하실 때는 목적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완료는 보통 30세,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20세부터 가입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중증 치매 시에요.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품마다 좀 다른데 체증형으로 110만 원씩, 120만 원씩 이렇게 체증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치매의 대니지를 파악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평생토록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장점도 많겠지만 간병자금을 5는 밖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명에 못 미치는 이런 간병비보다는 평생토록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돈을 다 내고 나서 내가 체매 안 걸릴 수도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요. 높은 황금률을 가지고 노구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중증 치매를 진단을 받게 되면 내가 몇 년 차에 냈던 간에 나비 면제, 내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평생토록 간병자금과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치매를 발병했거나 안 했거나 평생토록 살아생전, 치매가 걸렸던 안 걸렸던 나에게 무조건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치매보험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본 이 치매보험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